아 캄 시리즈가 다 좋은데 진짜 가끔 길에 맬 때가 있어 길이 헷갈려 에리어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자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자 여기 가면 아마 밑에 위에서 천장 뚫고 내려오는 놈 하나 있을텐데 난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지? 이 게임 안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래 내 몸이 기억해 그래 저 저런 슈렉이래 안녕 작작 나와 작작 좀 자 이제 아 뭐야 이름도 정신병자야 이런 정신병 신병자 성이 정이옥 이름은 신병자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았어 이건 진짜 해선 안 될 드립이었는데 해선 안 될 말이었는데 역시 입은 만악의 근원이야 역시 입은 만악의 근원이야 자 일단 그러면 이쪽 아 뭐야 방금 했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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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했잖아요 고추샷 자 너도 반격했잖아요 정신병자 정신병자 고추파운딩 아이차 너도 자 너도 고추파운딩 아 더블 고추파운딩 설마 트리플 트리플 가나 트리플파운딩 오늘 또 세 명의 남자의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야 세 번 연속으로 정신병자 자 너도 저기 식물원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총을 든 애들은 없을 거고 자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어 쫓아오지마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식물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종이컵이라 그래 내 동생이 나보다 고래를 먼저 잡았었거든 내 동생은 한 일곱살때인가 여섯살때 했어 종이컵이 아니라 소주잔들고 소주 소주 종이컵 있잖아 어 그거 들고 오더라고 그거 하고 오더라고 참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하신 분이었지 몰라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보다 내 동생이 먼저 있어 난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 자 자 이제 여기를 이걸로 그 귀이마나 생각난다 엄마 엄마 제가 제일 큰 고래를 잡을 거예요 엄마 어 자 여기 어렵다 여기 어려워요 여기 좀 하드 난이도가 있는데 자 과연 쉽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겁나 어렵게 갈 것인지 아무튼 내 동생은 소주잔으로 했던 것 같아 소주 그 종이파 조그만거 빠붕 자 이렇게 한번 끝내고 야 이거 왠지 이번에 좀 날로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여기 좀 고생하는 곳인데 야 날로 먹었어 이번에 세상에 여기 이 구간을 이렇게 날로 먹다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하고 있었는데 진짜 날로 먹었다 이건 거의 거저다 이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거저지 설마 이쪽으로 오니? 어이구 진짜 아니 세상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인적이 많으신 분일 줄이야 여기가 솔직히 처음 하시면 가장 첫 번째 난관중이라고 할만한 곳인데 이 게임에서 좀 어려울때 잘못 걸리면 굉장히 말리거든 근데 난 거저 먹은 것 같아 어차피 한마리 남았으니까 이쪽까지 올라오면 신명나게 발로차 싸커 한번 해주자 자 발로차 싸커 여기가 원래 진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기 힘든 곳인데 보통 아무리 많이 해도 재수 없으면 한번 죽는 곳인데 자 이제 갑옷 풀업했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별로 쓸 일이 없긴 하지만 트윈 베테랑이랑 트리플 베테랑 정도는 한번 어 찍는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쓸모가 있거든요 저쪽이 조커가 있어 저쪽이 조커가 있어 저쪽이 조커가 있어 아니 웃기는 하하하하하하 자신이 웃기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일단 발전기를 찾아서 가동해서 이 전력을 그 복구를 그니까 차단을 하고 여기서 나가봐야겠어 아 그니까 저거 저 복돌로 한번 지나가봐야겠어 복돌란다 저기 저 뭐였더라 암튼 저 셈을 자 아마 이 쪽으로 진행을 할거에요 아니 포이즌 아이비 아 간만에 IPTV에서 비티맨 앤 로빈이나 한번 볼까 갑자기 땡기네 자 너 너 먼저 끝내고 자 너 끝내고 자 끝 자 끝 자 자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프리카 화재 괜찮죠 저번보다 이번에 CPU를 좀 이게 CPU가 하도 청소를 안 했더니 원지가 아예 그거라고 하지 덩어리 째 덩어리 째져가지고 쿨러에 끼어 있더라고 다 빼가지고 하니까 온도랑 점유율이 좀 낮아졌어 썸을 고르시 다시 바르고 저 중개컴이 원래 한 2년 정도 된 컴퓨터인데 내가 사놓고 CPU 쿨러 청소는 잘 안 했거든 딴 건 몰라도 먼지가 완전 무슨 뭉쳐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늘 청소하는데 자 이거 시간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해야되는데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발전기를 차단했어요 그래 완전 멍지가 뭉쳐가지고 무슨 강아지 털처럼 되긴 하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저기는 조코가 폭파시켜버렸지만 옆에 덕트가 있으니까 저기로 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여기도 도포를 해서 터뜨리고 배트맨은 초능력보다 돈 아닌가? 돈이 초능력입니다 네 피터카 파커 보세요 돈이 초능력이야 터뜨리고 토니 봐봐 돈이 초능력이야 오 뭐 어쩔 수 없어요 질 앗 어어 으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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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의견이라도 살면서 내려면 어느정도의 돈은 있어야 돼 사람답게 살려면 근데 그 기준을 얻다두냐에 따라서 사람이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 이게 나뉘어서 그렇죠 자 요르단 아니 요르단?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자 일단 인질로 잡힌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 직원들도 구해달라는 소린데 제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어 자 여기 또 다른 직원들이 잡혀있어 여기도 좀 어려운 구간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그 걸리면 무조건 게임오버가 되는 구간이라서 절대 걸리면 안돼요 이게 지금 목걸이가 차고 있어가지고 저거 저쪽 저 위쪽에 그 어 제어실에 있는 녀석이 목걸이 소리만 들리면 목걸이에서 그 약간 삐삐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쟤드를 죽여버려 그래서 저어기까지 다른 애들 다 피해서 먼저 가가지고 잡아야되서 여기 좀 어렵죠 여기 좀 게임오버 당할 수 있어 타이비 다섯번 녀석으로 나왔어 T.O.P. 언더킹인가 뭔가 그거 실험 이거만 하는 거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걸리면 안되는데 쩌놈만 쩌놈만 피해가면 그 다음부턴 그래도 괜찮은데 쩌놈만 잘 피해가면 되는데 그래 난 날 믿으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면 돼 그렇지 너 끝 어허 어허 야 사뿐사뿐 걸어가 내 겨드랑이 냄새를 맡게 해주겠어 어 당연히 기억하지 한놈씩 한놈씩 처리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가서 그냥 한놈씩 처리하면 돼 저 재원실에 있는 약속만 먼저 잡으면 끝이야 이제 어려울 것도 없어 끝 끝 앞넷킹 앞넷킹 베스트맨 앞넷킹 자 일단 이 친구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쉽게 적들을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디오드나트를 왜 뿌려 그런거 아니야 자 그리고 자 여기도 카멜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었을 때 오우 예 스티븐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움이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움이 되었을 때 아 이게 풀려버렸구나 또 오우 카멜라 그 모든 법을 찾아봐 자 여기 자 이곳에 숨겨진게 있지 자 하나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안돼 시간제한있다 빨리하자 빨리 여기 안잡히네 둘 어우 위험했어 둘 어우 위험했어 어우 위험했어 그렇지 이제 타이탄 생산시설 쪽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게 될거야 자 역시 조커가 기다리고 있네요 역시 피도 눈물도 없는걸 보냐 잇몸 튼튼 근육 탄탄 타이탄 이 녀석들은 안 쉬어 아 세상에 이건 아야 아 이것들이 오히려 쉬운 편인데 이거 큰일났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원래 여기 진짜 한대도 안맞을 수 있는 곳인데 자 이제 얘는 제껍니다 이거 나중에 훨씬 어려운데 많은데 어쩔지 모르겠다 자 자 이제 다시 또 타서 아냐 벽보갈 수 있어 아직 손이 안풀려서 그럴 분이야 자 자 자 하나 둘 셋 아이 셋 셋 셋 자 자 오시라요 오 아이오 왜 거기로 아이오 왜 거기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타면 되는 곳인데 말이야 아아 뭐 이걸 또 봤니 하하하하 세상에 자 너 잡았어 자 끄찌다 자 자 돌진 돌진 그렇지 빠세요 네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자 포이즌 아이비의 페로몬 흔적을 찾아서 사용하세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자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자 여길 열어보자 여기서 이 게임 최고의 어 최고의 장면이 나오지 진짜 어 아까 거기가 약간 웃긴 편인 장면이었다면 이건 진짜 최고의 최고의 장면이야 이 게임 이 게임에서 가장 의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그래 여길 넘어가기 위해서 똑 똑 똑 똑 똑 똑 똑 똑 똑 이럴수가 저거 배트밍이라고 하던가 뿅 아 기껏 이거 불렀는데 이거 하나 주고감 세상에 라인 런처 두 수평 지점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자 잘가 아니 이럴까 야아 가지마아